광주 광산구는 광복 78주년을 맞아서 태극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광주 광산구는 오는 10일까지 광산구 공식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태극기 관련 퀴즈를 내고 정답을 바친 참여자들에겐 계약용 태극기와 태극기 문양이 그려진 그립톡 중 하나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퀴즈 문제를 확인하고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정답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광산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광산구에 거주 중인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